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 하수구 tv 입니다 커뮤니티에 공지한 것처럼 일단은 집에 와 가지고 어 40마력의 엔진에 대해서는 뭐 많이 겪어 보지 않았지만 제가 옆에서 봤고 그리고 이제 세팅 하신분 차도 받고 그래서 제가 이걸 쓰게 된다면 제가 세 번째 인것 같아요 어 순위로 제 세 번째 순위 인것 같고 어 사실 벵가드 엔진이 뭐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게 저게 엔진이 고장 나면 그때 교체를 하려고 했으나 어 이 저같은 성격은 궁금한 것도 못 참는 성격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이제 이 엔진을 계속 써야 된다고 한다면 어 좀 공정하게 좀 검증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제가 써보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알다시피 뭐 저는 제가 저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일단 엔진을 싣고 와 가지고 차에서 우마에다가 일단 얹어 놓고 일단 펌프를 먼저 분해를 했어요 지금 펌프를 다 분해를 했고 이제 엔진을 엔진을 오늘 오늘 중으로 엔진을 들어 내려고 합니다 어 어쨌든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선 지금 정리 중 이구요 그 다음에 고압 라인 지금 또 정리 중이라서 엔진은 들어 낼 것 같아요 혼자 드러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저거를 따로 조립을 해서 어 뽐프랑 저기 조립을 해서 넣을 거냐 아니면 제가 엔진만 넣을 수 있으면 아마 혼자 다 마무리 할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제가 오늘 이것까지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내일 이제 어 화성에서 리모컨 설치를 하러 이제 저희 집에 오거든요 어 왜냐 저번에 내려오셨던 분이 어 내일 그 내용을 좀 언급을 할 텐데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 좀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암튼 그거를 조치한 다음에 어 다시 내일 내려오세요 그래서 그 리모컨 설치를 하면서 리모컨 설치를 해드리고 시동 리모컨 어 시동 리모컨 설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분이 오시면 제가 조금 도움을 받아서 엔진을 내리고 올리려고 했었는데 어 잘하면 오늘 제가 혼자서도 오늘 내리는 것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리는 건 장담을 못하지만 내리는 건 혼자 다 내릴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거 하도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예 아무렇지 않아요 저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게 힘이 붙이다 보니까 그래서 무게의 중량에 중량 무게 때문에 좀 그런 거지 뭐 설치하고 이런 거는 손대고 이런 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무거운 걸 이제 들고 내리고 어 혹시로 다칠까봐 그런 연례 때문에 어 내일 그분이 오시면 저희집에 오시면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최대한 제가 오늘 혼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름이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주카의 40마력 엔진에 제가 왜 주카 40마력을 쓰려고 했냐면 어 사실 저 벵가드 엔진은 어 35마력 이라고 하지만 재원 재원 상에 35마력 이라고 하지만 실제 엔진 마력은 한 27마력급 정도 밖에 안 돼 실제로 벵가드 엔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있어요 어 제도 돌려본 바 저도 그 전에 어 rpm 을 어 게이지를 달고 나서 의문점이 생긴 거에요 그때부터 이 못 믿으라고요 힘을 못 밀어요 그래서 근데 이 주카 엔진이 끝까지 힘있게 어 부하가 안걸리고 미는 걸 봤을 때 어 예로 가야겠다 라고 선택을 했고 일단은 이 엔진을 써 본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검증도 필요했지만 어 이걸 제가 그냥 뭐 앞서 하신 분도 있지만 어 제가 검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40마력 인데 35마력이 벵가드 엔진의 반값 밖에 안된다는 거 그런 메리티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엔진이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면 어 여러분들 믿고 쓰셔도 된다는 걸 제가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